이어서 오늘장 분석과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위투자증권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싶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오늘 국내 중시는 물론 해외 미국 중시 역시 CPI 지표가 8.5 예상에서 8.6이 나옴에 따른 긴축 우려감이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가지고 주가 하락을 부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외에도 코인 시장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번 주 FOMC의 결과가 0.5냐, 0.75냐보다는 FOMC에서도 향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해도 현 구간에서 주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급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은 일정 수준은 유지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상승 조건으로 제시했던 환율의 안정, 인플레 고점 확인, 빅스템 마무리 세 조건 모두에 의문 부호가 붙은 상황이고, 여기에 셀시우스라고 하는 가상자산 대출 관련 업체가 뱅크론이 발생하면서 코인 시장 전반이 급락하는 것이 시장에선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코인 시장 하락폭이 크다는 점은 부담스럽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지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증시는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오전장 흐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식과 코인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마도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부분,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해 보일까요? 현재 보여지는 지표상의 문제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CPI 지수 역시 센티적인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상태이고, 0.5돈, 0.75돈 빅스텝을 밟아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간이 제한된 상태라면 크게 우려할 지수는 아닙니다. 다만 페드가 명확하게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주고, 코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해주는지는 지켜봐야 될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리스크만 커지지 않는다면, 22년 기준 포워드 PBR 0.9배 이하인 현 구간을 감안해서 보면, 현재 환율에서 수출 관련 대응주, 우량주의 경우는 제한적인 리스크로 판단이 됩니다. 투매보다는 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현 구간은 상승 구간이 아닌 반등 구간을 예상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반등 시에는 일정 수준, 현금 비중은 조절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형우량주 쪽이나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5G, 반도체 소재 부품 쪽 등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유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등시에서 긴축기조에 대한 반응과 코인 시장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향후에는 대응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일단 현금을 보유하시고, 바이오나 5G,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보유 전략도 유효하다는 부분 강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